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청주서문교회에서 성가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기성 청주지방회장 송영규 목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영혼이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린다며 찬양제에 참석한 여러분은 영혼이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가 찬양제는 서문교회와 큰빅교회를 비롯한 9개 교회 성가대와 4개의 특별 찬양팀의 다양한 성가곡 연주로 꾸며졌으며 CTS 청주소년소녀합창단도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